어? 영표 됐어. 어머! 왜 영표야?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요. 자, 다음은 남자 14번의 외모와 스펙을 공개합니다. 14번 분 얼굴 너무 궁금하다. 나이든 아이돌 느낌인데. 누구야, 누구지? 궁금해. 누구야? 누구지? 아,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. 누구죠?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. 별거 같네? 아니에요. 남자 14번은요. 제프피 아이돌 출신 사옥가입니다. 연봉은 약 5천만 원이고요. 전직 아이돌 출신으로 현재는 의료비로 브랜드 사업 대표님이십니다. 아, 예. 나치익다 했더니 일단 저희는 정체를 알 것 같은데. 알죠, 알죠. 혹시나 이제 세대가 다른 분들은 눈치를 보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세대 아이돌 아닌 것 같아요. 그런가 보다.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제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. 저희 다 일반인이냐겠죠? 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은 없겠죠? 있다고는 들었어요.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도. 아까 어떤 분이 요번 알아보시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유명하신 분인가? 그러니까 이 분이 학교를 안 다니신대요. 그래서. 제가요? 학교 안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?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.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? 아니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냥아입니다. 좀 어릴 때부터 양현양아로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도 가져주고 또 인정도 해주셨는데 좀 양현양아 활동 말고 홀로서기 하면서 좀 약간 혼자 도전, 인생 도전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? 이제 내가 뭐 양현양아로서가 아니라 김양아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패션 브랜드를 들어가게 된 거죠. 여기 집중해서 이제 꾸준히 한번 얘기해보자. 홀로서기 하고부터 지금 지금까지 오기 거의 7년이 걸렸는데 이때 제가 이제 좀 약간 더 힘이 되게 제 옆에서 같이 걸어 가질 나만의 사람? 그런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. 누군데 안 와요? 모르겠어요. 뱅거 또 가세요. 네? 저 처음 보는데?